안녕하세요. 수학 가르치는 한쌤 한정윤입니다. 네, 오늘도 4월 수학정비소로 찾아왔습니다. 4월 중간고사가 끝나죠. 4월 말부터 시작해서 5월 첫째 주면 거의 모든 학교의 중간고사가 끝났을 텐데요. 중간고사 이후의 학습입니다. 여러분, 중간고사 끝났다고 사실은 아주 길게 놓으시면 눈뜨면 기말고사일 겁니다. 그럼 안되겠죠. 그래서 5월을 뭐라고 부르냐? 기회의 달이죠. 가정의 달? 아니요. 기회의 달입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은 가정의 달인 거고 여러분들에게는 엄청난 기회의 달이야. 사실은 쉬는 날 되게 많고 공부할 수 있는 날이 엄청 많아 공부를 하고자 하는 친구들에게 5월은 굉장히 소중하고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는 시기가 될 거고요. 이제 여기서 놀기 시작하면 이제 촥 놀고 5월 말쯤 돼서 어? 중간고사 한 달 남았네? 아니, 무슨 소리야. 기말고사 한... 또 보면 안되지. 기말고사 한 달 남았네? 라고 하면서 급하게 다시 기말고사를 준비하게 될 겁니다. 그러면 조금 힘들겠죠. 5월이야. 꼭 해야 되는 수학 공부가 어떤 게 있을까? 우리 중간고사 끝났거든요. 미안하지만 기말고사 대비를 시작해야 될 것 같아요. 일단 기말고사는 대부분의 학교에서 이제 모든 학교가 아니고 요즘은 선택제가 들어오면서 학교들마다 또 다른데 일단 수학원 나머지 파트들 기말고사에 나오는 부분들 다시 공부하셔야죠. 이제 당연히 얘는 계속 끌고 가야 되고 선생님, 그러면 6월에는 뭐해요? 여러분, 6월에 한 번 보고 들어가시는 거 아니라고 얘기했습니다. 6월이 딱 됐을 때 기말고사 거의 7월 첫 주쯤이라고 예상을 해보면 6월 첫 주부터는요. 한 번 다 본 수학원을 다시 보는 거지 그때부터 기말고사 대비한다고 교과서 보고 앉아있는 게 아니야. 일단 교과서는 학교에서 진행되는 대로 계속 보고 있을 거고 여러분들은 저랑 같이 한쌤 강의를 듣고 있겠지 그걸 미리 듣고 그 다음에 기말고사 대비라는 건 그때부터 다시 한 번 내용 정리를 다시 하는 거지 처음부터가 아닙니다. 다시 하고 센 한 번 틀린 거 다시 보고 혹시 센 다 못 풀었으면 빨리 풀어야 되고 그때부터 센 C단계나 블랙라벨 점검하셔야 되고 마지막에 제가 중간고사 직전에 올려드린 한쌤 기출 에피소드 1을 본 친구들이 꽤 많을 텐데요. 그것까지 보셔야죠. 어렵게 나오면 선생님 나름대로 필요한 것들을 뽑아본 거니 어렵게 나오면 여러분들 기출에서 대부분 나와요. 기출 아니면 블랙라벨에서 대부분 나올 거야. 내 생각은 그러하다. 자 아무튼 그래서 수학원은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고요. 두 번째 이제 수학2에 대한 예습이 좀 들어가줘야 돼. 왜냐하면 우리가 1학기가 끝나면요. 사실 2학기까지 요즘 3주 정도밖에 안 돼. 여름방학 때 수2를 다 못 봐요. 근데 이걸 제대로 한번 보고 들어가는 거랑 막 들어가자마자 수2를 다시 보기 처음 보기 시작하는 거랑은 너무 큰 차이가 있을 거예요. 방학 때 학교 안 갈 때 여러분들 수2 한번 쭉 보시는 게 좋아요. 그래야 2학기 들어가서 조금 여유 있게 다른 과목들이랑 같이 공부하고 2학기 중간 시작하기 전에 다른 확통이나 다른 과목들도 공부를 할 수 있으니까 아니면 여러분 이제 선택인데 여러분들 학교 교육 과정에 맞게 보셔야 되는데 수2를 보셔도 되고 나는 만약에 수2를 웬만큼 한번 돌렸어. 2회차 들어갈 거야. 이제 얘를 조금 여유 있게 보고 나는 확통을 볼게. 를 하는 친구들도 괜찮습니다. 확통도 미리 한번 봐 놓으시면 좋죠. 이거를 2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고 3학년 때 하는 학교도 있는데 만약에 지금 2학년 때 이미 나가고 있다면 이미 진행이 되고 있다면 당연히 확통은 보고 계셔야 되는 거고요. 2학기 때 한다? 그럼 당연히 이때 보셔야 되는 거고 3학년 때 하는 거라도 겨울방학 때 하기에는 조금 조심스럽지 얘들아. 겨울방학 때 할 게 얼마나 많은데 2학년 겨울방학부터는 일단 수능 대비를 같이 하셔야 되고요. 미적분 선택할 친구들 미적도 있잖아. 이거 시간 엄청 들 텐데 거기다 확통까지 같이 하려면 머리가 터질 거야. 여러분 지금 이 5월이잖아요. 제가 6월에 이거 다 하지 말라고 그럴 거예요. 또 6월엔 뭐 해야 돼? 기말 대비해야 돼. 여러분들 2학년은요. 내신에 지금 몰빵을 하셔야 됩니다. 6월 되면 기말 대비야. 그 전까지는 내년을 준비해야지. 내년을 준비하고 2학기를 준비하셔야 되는 상황이에요. 그쵸? 그래서 5월을 잘 쓰셔야 돼요. 5월이 진짜 길어. 심지어 31일까지 있는 날이야. 그쵸? 하루가 더 있어. 얘들아. 엄청 많은 걸 할 수 있고요. 주말 내내 다 보시면 이 정도 충분히 보이실 수 있어. 다 보라는 게 아니야. 처음부터 끝까지가 아니어도 계속 주기적으로 미리 봐둬야 될 것들을 보셔야 된다는 얘기예요. 5월에 놀 시간이 없다는 얘기야. 선생님 그럼 중간고사 끝나는데 언제 놀아요? 나도 놀았거든. 당연히 놀았죠. 중간고사 끝난 날 놀아야죠. 선생님 그러면 놀아요? 아니지. 조금 더 놀아도 돼. 만약에 금요일 날, 목요일 날 끝났다. 싶으면 금요일 토요일 좀 더 놓으셔도 되고요. 금요일 날 끝났다. 금요일 토요일 더 놓으셔도 되고요. 이제 일요일부터는 슬슬 다시 재정비를 하셔야죠. 그래야 다시 5월달 공부를 쭉쭉 진행할 수 있으니까. 그쵸? 아, 너무 많이 놀아버릇하면 그 또 관성이 생겨서 계속 놀고 싶거든. 알지? 잘 알지? 적당히 놀고 이제 다시 돌아오실 때가 됐다고 저는 봅니다. 자, 지금 수원 강의는요. 거의 다 마쳤고요. 에피소드 1은 끝났습니다. 그리고 블랙라벨이 지금 25강 정도까지 업로드가 되어 있을 거고요. 얘네들은 제가 빨리빨리 올려서 5월 중에 거의 끝날 수 있도록 올릴 거니까요. 여러분들 기말 전엔 충분히 올라갈 거고 공부할 시간 충분할 겁니다. 그리고 이제 얘는 어, 에피소드 1은요. 딱 여러분들 중간 범위 정도까지 함수의 그래프까지 올라가 있고요. 사인코사인부터 에피소드 2에 집어넣을 건데 요거 혹시 안 들었으면 지금 5월달에 이거 미리 듣고 오세요. 이거 지금 들으면 중간고사 지난 범위이긴 하지만 이거 12강밖에 안 되거든. 나중에 3학년 때도 충분히 도움이 되는 강자니까 여러분들 수학 1 반 정도 지금 공부한 상태에서 다시 한 번 정리하기 되게 좋을 겁니다. 이거 꼭 듣고 그 다음에 수학 1, 2학기 아니 수학 1 기말로 넘어오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수 2랑 확통 계속 업로드가 되고 있는데요. 얘네들은 꽤 많이 진행이 됐고요. 확통도 지금 진행이 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필요하신 것들 골라서 들으시고 여러 번 얘기하지만 이걸 다 듣고 끝까지 다 완강을 하는 게 아니야. 수 2, 확통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 맞게 여러분들이 정하셔야 되는데 선생님 제가 지금 이런 상황인데 잘 모르겠어요 하시면 언제든지 Q&A를 남기세요. 그럼 제가 자 지금 너의 상황이 이러이러하니 너는 지금 이걸 공부하는 게 좋겠다. 언제까지 이걸 하고 그 다음부터 이걸 해. 그래서 중간고사 점수가 몇 났니? 라고 물어보겠지. 그러면 다시 한 번 또 얘기할 것들이 생기지 않겠어요? 여러분 잘 모르겠으면 Q&A를 언제든 남기세요. 제가 계획도 다시 한 번 잡아드릴 테니까요. 요거 참고해서 강의 들어주시면 될 것 같고 자 여러분 Q&A가 올라오기 시작했죠. 선생님 하고 눈물눈물로 시작되는 Q&A의 제목 어떡하지? 눌르기 전부터 제가 부들부들 떨고 있어요. 무슨 얘기일까? 이게 좋아서 우는 걸까? 슬퍼서 우는 걸까? 중간고사가 끝났는데 얘는 왜 울고 있을까? 뭐겠습니까? 중간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했을 수 있어. 여러 번 얘기하는데 수학이 진짜 어렵고 힘든 이유가 뭐냐? 절대 단기간에서 오르지가 않아. 꾸준히 꾸준히 해서 자꾸 익히고 자꾸 연습하고 그냥 문제 많이 풀어보면서 공부를 계속 해줘야 조금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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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르다가 어느 날 탁 치고 올라가는 날이 있을 거야. 근데 그때까지가 굉장히 힘들 거예요. 지금 조금 못 받았어도 괜찮아. 중간고사 한 번 못 받았어도 괜찮아. 너네 어차피 수능 볼 거잖아. 그치? 멀리 보시고요. 그렇다고 나 수능 볼 거니까 다 망해도 돼. 선생님 저는 수능파예요. 아 그런 얘기하지 마세요. 제가 얘기했죠? 내신을 정말 내가 내신부터 정복을 하지 못하면 그 수능을 어떻게 정복을 해 얘들아. 그런 생각은 하시면 안 되지만 지금 당장 내가 중간고사에서 만족스러운 점수를 받지 못했더라도 절대 낙담하지 마시고요. 지금 여러분들이 5월 내가 아까 얘기한 그 구구절절 이런 공부 해를 하기 전에 앞서서 여러분들이 하셔야 될 건 이건 필수입니다. 한 문제 한 문제 다시 풀어보면서 원인을 찾으셔야 됩니다. 매 문제마다 선생님 저 진짜 열심히 다 풀었고 진짜 버닝했는데 제가 진짜 모르는 거 한 두세 개밖에 없는 것 같았어요. 아니 다섯 개 말고는 제가 완벽하게 다 풀었어요 했는데 다 틀렸어요. 라는 하는 친구들이 충분히 있을 수 있잖아. 그러면 여러분 이유가 있을 거 아니야. 왜 틀렸는지를 봐야 될 거 아니야. 심지어 몰라서 틀렸으면 그냥 답이 뻔해. 너네가 공부 안 한 거고 공부 방법이 틀린 거고 다시 한 번 잡아줘야 되는 거야. 근데 문제는 이거야. 내가 왜 이렇게 점수를 받았는지 모르겠다 싶으면요. 그거 모르고 가면 계속 그렇게 받을 거야. 지금 잡으셔야 됩니다. 한 문제 한 문제 풀어보면서 읽어보면서 아 얘 이래서 틀렸구나. 그 예시는 여러 가지가 있을 수 있을 거야. 계산을 실수했을 수도 있을 것이고 5개념. 그냥 내가 뭔가 개념을 잘못 알아서 적용을 잘못했을 수도 있고 아니면 외워야 되는 식들을 잘못 외워줄 수도 있고 이유는 엄청 많겠죠. 이거 꼭 다시 찾으셔야 되고요. 문제 풀이 시작도 못했다. 선생님 저는요. 선생님이 지금 저한테 야 이거 써봐. 라고 하면서 줄줄줄줄식 다 쓸 수 있고 개념 다 쓸 수 있어요. 근데 문제를 풀려는데 손이 덜덜덜 떨리면서 시작도 못하겠는 거예요. 라는 친구들 문제 풀이 연습 더 해야 되는 거야. 얘들아 모든 케이스마다 답은 있어. 답을 모르겠으면 제가 드릴 테니까요. 여러분들은 다시 한 번 어차피 뭐 30문제도 안 되는 학교 시험이잖아. 다시 한 번 쭉 다 풀어보면서 이 문제는 내가 왜 틀렸는지를 적을 수 있어야 돼. 아 얘는 내가 계산 실수를 했다. 설마 그런 거 안 해보셨어요? 틀리면 문제집 찍고 아 계산 실수 막 쓰고 열받아서 막 쓰고 그런 거 하셔야죠. 아 얘는 내가 이 파트를 몰랐네. 빨리 앞에 가서 찾아봐야겠다. 아 내가 지금 어디가 부족해. 이런 거 당연히 하셔야 되는 거거든요. 모든 문제집에서 사실은 다 하셔야 되는 거고 지금 일단 여러분들한테 크리티컬하게 타격을 준 중간고사 이거부터 먼저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이 영상을 지금 본 여러분들 바로 가서 이거부터 하시고 선생님 저 두 개밖에 안 틀렸어요. 얘들아 우리는 그 두 개를 안 틀리고자 공부를 하는 거니까 여러분들도 마찬가지 가서 그 두 개를 왜 틀렸는지 명확히 다시 한 번 보시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지금 중간고사 범위 내년에 여러분들이 수능에 들어갈 내용입니다. 중간고사에서 틀린 거 여러분들이 분명히 모르는 게 있다는 거야. 그거 수능에서 똑같이 나올 수도 있는 거잖아. 선생님 이 문제가요? 내신 문제가요? 라고 생각하기에는 범위가 너무 맞다고 그 내용이 나올 수 있다고. 그쵸? 다시 한 번 꼭 보셔야 될 겁니다. 아시겠죠? 여러분 5월이 진짜 위험한 날이야. 그치? 날이 너무 좋아. 나도 위험해. 너무 놀고 싶어. 얘들아 5월이 되게 위험한 달이고요. 너무 날도 좋고 꽃도 피고 그래. 나가서 친구들하고 사진도 찍을 수 있지. 마스크 쓰고 안전하게 찍을 수 있지.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들 미안하지만 순훈이 여러분들에게 조금씩 조금씩 다가가고 있단 말이야. 기말고사가 조금 더 빠른 속도로 여러분들에게 다가가고 있단 말이야. 그치? 대비를 하셔야 됩니다. 5월에 조금만 놓으시고 조금만 풀어지시고 웬만하면 안 풀어지고 지금 페이스 유지하면서 쭉 공부는 유지를 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아시겠죠? 네 여러분 오늘 얘기 어느 때보다 좀 중요하고 여러분들이 잘 새겨들어야 하는 얘기였던 것 같습니다. 꼭 참고를 해주시길 바라고요. 우리는 5월 한쌤 수학정비소에서 다시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안녕!